안녕하세요 롱보드 라이더 유지입니다. 저는 지금 홍대 연남동에 가고 있는 중이고요. 롱보더들의 신년 파티가 있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년 파티의 주체는 낭만적인 팀, 살고지 팀의 신년 파티이고 롱보더들의 신년 파티는 어떠한지 한 번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남동에 도착은 했는데 맹지를 만났습니다. 원래 오늘 행사는 저녁 7시 시작이었어요. 7시 시작인데 지금 밤 11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스키장 갔다가 오늘라고 좀 늦었고 바로 한 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가 보다. 비밀. 뭐야? 엄청 어두운데? 가보자. 오! 엄청 어두운 곳.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어디야? 입고가 어디야? 형, 안에 들어가자. 진기하러 가자. 지금 찍어야 돼. 지금 찍어야 돼. 지금 찍어야 돼. 지금 찍어야 돼. 손님 받아라. 손님 받아라. 손님 받아라. 어디 봐냐? 얘네 뭐 보냐? 얘네 뭐 보고 있었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얼굴 다 담아 나 얼굴을 얼굴 다 담아 나 얼굴을 아 맛있었어 아 이제 다시 정상적인거 찍는거 그건 자신있죠 이제 여기가 보셔야지 오프닝 멘트로 이제 오늘 롱보드 신년파티가 있고 살고지 팀에서 이제 신년파티를 하는데 여기는 되게 낭만이 넘치는 팀이라고 소개 다 해놨단 말이야 낭만 넘치네 근데 낭만도 넘치고 에너지도 넘치고 낭만은 개뿔 이게 에너지를 에너지를 주체로 어떻게 하는지 여기도 보고있어 이미 살고지 팀장으로서 한마디 해주시죠 살고지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치 그치 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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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호 요새 인기 급상승하고 있었는데 이제 썩락하겠다 큰일 났다 여기 한번 찍어줘야돼 아니야 이런게 큰게 좋죠 큰게 좋아 그렇지 큰게 좋아 워치 잃어버리 유지형 한잔 하셔야죠 나 근데 차 깔고 왔어 아 그래요 탕훈이가 대리해준다고 딱 한 명만 드시죠 형 제가 대리할게요 형 한번 드세요 아 유튜브 그거는 대박하겠네 저 지금 보고있다고 저 형 이상한거 봐요 아니 진짜 아니 진짜 그만하라니까 진짜 아 지기장에서 야 모두 영상이 야 모두 영상이라 모두 영상이라 이러게 너가 팬티만 입고있던데 형 죄송한데 뭐 남는게 있어요 어? 얘 노딱 걸린거 아니에요 노딱은 걸릴지언정 이미지도 조질 수 있지 야 살고지 이미지 ㅈ됐다 여러분들 유지형 올 때까지 석환이 형이 PPK 준비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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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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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인 박수 아 안녕하세요 자 24년도 살고지 신현회 하면서 이제 안내해드릴게요 소화제님은 그런 장면을 만들고 있어요 나이스 아 아 아 브라보 먹지다 댓글 안 봐도 댓글? 자 이제 빵빙 흔들고 보자 댓글 안 봐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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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봐도 댓글 댓글 안 봐도 댓글 QR코드 이거 보세요 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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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초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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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자에 비친 저 하늘의 달만 한잔 추워 희망이 희망이 가는구나 오늘 밤 바라보 하이크 하이크 유지영 그 지금 현대 시즌에서 댄싱을 제일 잘한다 약간 스타일이 다르다 남다르다 라이더가 재밌는가 여자 중에서는 수정씨였고 아 비전 열심히 한다 남자 중에 댄싱 좀 괜찮다 한거는 태현아 기다리지마 태현이 태현이 잠깐 이렇게 쫌치고 올라오나 싶었는데 침체기였어 아 댄싱은 트릭은 요즘 좀 있나요? 트릭 요즘 좀 친다 이누 말고 저거 옛날 본래로 아 옛날 본래로 13년도 본래로 엄청 짧아 근데 유지영은 이 영상보다 인스타그램에 백영상을 올린게 있는데 진짜 난 저장하고 봤어 이때는 여자친구가 있으셨어요? 방금 잘렸을 것 같은데요 유지영은 여자친구 역사대로 다 읽었어 방금 삐소리 한번 나가고 그 다음 영상 틀면 또 여자친구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삐가 좀 길어졌는데요 이것도 잘렸네 이거 영상 찍을 때 틱틱 한 번이라도 다시 했어 영상이 찍는게 없어 완전 깔끔하게 컨셉이 컨셉이 표정이 좋은거 보니까 즐기고 계시네 담배 어디갔어 진짜 웃는거 같은데 살거지 신년행사 어떻게 된건가요? 자 한말씀 해주시죠 한말씀 섹스 어 진짜 술 끊은게 다행인거 같아요 살파 뭔데? 어딘데? 반동입니다 대학 대학 청순이 329점 짱